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 안양시에서는요 지역 아동들과 또 재난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안양시는 지난 8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71명과 함께 서울시는 소재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체험활동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. 드림스타트란 취향계층 아동, 가족에게 건강, 보육, 복지교육 등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아동사업입니다. 이번 행사는 안양 YMCA를 주관했으며 또 자원봉사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선박 안전체험,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체험, 화재 대비소화기체험, 가정 내 생활 안전교육, 응급처치, 실습 등 모든 시간을 가졌습니다. 최대한 안양시장은 시와 안양 YMCA가 협력해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드림스타트,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다 투어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